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신동둔곡지구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 주요 내용은 사업비 상승 억제와 조성원가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, 선도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, 정주지원기관을 적극 발굴해 유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. 신동둔곡지구는 내년 초 지구조성공사에 들어가 2019년 말까지 1단계 공사를 마친 뒤 2021년 말까지 중이온가속기를 포함한 2단계 사업을 끝낼 예정입니다. 한편 LH는 신동둔곡지구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감정평가와 협의 보상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